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코스모폴리탄 바보 촬영 현장에 와 있는데 옷도 정말 재미있고 촬영하는 분위기도 너무 좋아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포즈를 취해서 나름 연구한 걸 멋있게 보여드리고요 바보가 나왔을 때 더비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룩의 컨셉은 제 생각에 색깔들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갈색과 주황색 그리고 보라색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는데 심지어 저도 이제 화장을 오랜만에 주근깨를 넣어서 주근깨 화장을 했답니다 저는 무채색을 자주 입는 편이에요 저는 무채색을 좋아하고 제일 심플하고 간단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색이 없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화보 촬영은 특별하니까 어떤 색을 입혀도 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색이 없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화보 촬영은 특별하니까 어떤 색을 입혀도 다 상관없어요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 책상에 다리를 올린 거 보니까 사장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각했어. 제각하지 마. 다음엔 안 봐줄게. 하지만 오늘은 봐줄게. 이제 개인 안보를 촬영하러 왔는데 근데 기분이 뭔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쁜 옷도 왕창 입어서 기분이 좋아요 저희 이제 컴백하는데 맨날 방까지 연습하고 노력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더비 분들께서 좋아해 주셨으면 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많이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더비아 사랑해 오래 기다리셨죠? 옷 갈아입고 이런 화장을 고치고 있는 중 이번엔 머리를 많이 깐대요 자 이제 이쁘게 촬영하고 올게요 이제 이쁘게 촬영하고 올게요 다음번에 뵙고 마지막 촬영 방금 이제 마지막 촬영을 끝냈는데 오늘 의상이 독특하고 재미난 의상들이 많았어요 보시다시피 선글라스도 쓰고 재밌게 촬영을 했고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를 해보면서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게 코스모폴리탄 11월호에 들어갈거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만감보